도로 올려놓은 지 한 달 정도 됐고 한 달이 아니지 한 3주 정도 됐거든?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처음으로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났을 것 같아? 안 났을 것 같아?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났다!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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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가 났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게도 있어 요것도 찍었어 요건 났을 것 같아? 났을 것 같아 났을 것 같아 응 우리 진짜 신기하다 났을 것 같아 났어 났다 났어 났어 되게 많이 났는데 여기까지 났는데 이렇게까지?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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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하나 더 있지 어디 있지? 요거 이거 났을려나? 났을 것 같아 오 이건 벌써 보인다 우와 엄청 잘 절었다 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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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아메리칸 성공 아메리칸 성공 이게 벌써 굿? 오 오 오 얘는 완전히 진짜 많이 났다 우와 완전히 진짜 많이 났다 완전히 이제 흙을 그래프하는데 우와 우와 얘는 대박 성공 음 진짜 성공했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오케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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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이거는 그대로 그냥 심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됐다 와 굿잡 총 4개 하고 됐다 됐다